오늘의 동화, 말 많은 세 사람 옛날 어느 마을에 말이 아주 많은 세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 세 사람은 말이 얼마나 많은지 이들과 함께 있으면 다른 사람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자기들 말만 하느라고 다른 사람이 말할 틈을 주지 않는 거지요.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주고받다가도 이 세 사람만 모이면 모두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습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꼭 다른 사람의 말을 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의 말을 하다 보면 좋은 말보다는 나쁜 말을 더 많이 하게 되니까 말이에요. 또 일을 할 때도 일하는 시간보다 말하는 시간이 더 많으니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그들 셋은 친구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친구만 없는 게 아니라 재물까지도 모이지를 않는 겁니다. 이들 세 사람은 무엇 때문에 자신들에게 재물이 모이지 않는지 산신령에게 물어보려고 길을 떠났습니다. 높은 고개를 넘고 넘어 이들 세 사람은 마침내 산신령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세 사람에겐 이상하게도 재물이 모이지 않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산신령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산신령은 세 사람에게 황금 열매를 하나씩 주면서 말했습니다. 그럼 이 황금 열매를 입에 물고 지내도록 하여라. 그러면 반드시 너희가 원하는 대로 많은 재물을 모을 수 있을 것이니라. 그러고는 1년 후에 다시 그 열매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세 사람은 너무도 기뻐하며 그 열매를 입에 물고 집으로 돌아봤지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밥 먹을 때만 잠시 빼놓고는 온종일 그 황금 열매를 입에 물고 있으려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평상시에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남이 무슨 말을 해도 그저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해야 하고 무슨 말을 하고 싶어도 손짓 발짓으로만 해야 하니 답답해서 죽을 지경이었어요.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자 이들 가운데 두 사람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열매를 뱉어서 주머니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입에 물고 있으나 주머니 속에 넣어두고 있으나 매 한 가지라고 생각했어요. 1년 후에 다시 산신령님께 갖다주기만 하면 되니까 말입니다. 입에서 황금 열매를 뱉어낸 두 사람은 다시 예전처럼 수다를 떨고 다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답답한 걸 꾹 참고 여전히 황금 열매를 입에 물고 다녔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아이들에게 얘야 새숨을 떠나라 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 황금 열매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직접 물을 떠다 새수를 했습니다. 식구들이 보니까 정말이지 달라진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마당 쓸어라 돼지 우리 치워라 논에 가서 피를 뽑아라 눈물 보아라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일일이 지시하며 입으로 하던 것을 이제는 말없이 직접 나가서 묵묵히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면 이웃집 사랑방에 갔다가 새벽녘이 되어야만 돌아오곤 했는데 이제는 초저녁에 일찍 잠자리에 들고 아침 일찍 일어나 삽을 들고 논으로 나가는 겁니다. 동네에 무슨 큰일이 생겨도 마찬가지였어요. 전에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잘도 빠지더니 이제는 황금 열매 때문에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으니 핑계를 댈 수가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런 글을 보고 수근거렸어요. 저 사람이 산신령을 만나고 오더니 저렇게 벙어리가 됐지 뭐야. 하지만 그는 남들이 뭐라고 수근거리든 재물을 모을 욕심으로 꾹 참고 열심히 황금 열매를 몰고 다녔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산신령과 약속한 1년이 되었어요. 세 사람은 산신령에게 황금 열매를 갖다주기 위해 다시 산으로 찾아갔지요. 산신령이 세 사람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래 1년 전에 너희에게 주었던 그 황금 열매는 가져왔느냐. 예 신령님 여기 있어옵니다. 세 사람은 황금 열매를 꺼내어 산신령님에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주머니에 보관했던 두 사람의 열매가 새까맣게 썩어 있었어요. 입에 물고 있던 열매는 말짱한데 말입니다. 그래서 입에 물고 있던 사람만 산신령에게 열매를 돌려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끝까지 열매를 물고 있던 사람은 친구도 많아지고 재물도 많이 모았답니다. 열매를 물고 있을 때처럼 쓸데없이 남의 말을 안 하니 친구가 따르고 말보다는 직접 실천을 하다 보니 자연히 재물도 많이 모으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동안 도둑과 노인 아주 먼 옛날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에게는 신비한 재주가 있어서 수리수리 마하수리 하고 주문을 외우면 하늘에서 귀한 보물들이 마구마구 쏟아졌어요. 하루는 그 노인이 산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둑대가 나타났어요. 꼼짝마라 갖고 있는 돈을 모두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죽일 테다. 도둑들은 노인에게 칼을 들이대며 겁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노인은 돈을 한 푼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아무리 주머니를 뒤져도 돈이 나오지 않자 도둑들은 화가 났습니다. 에이 살려두면 광가에 신고할지도 모르니 당장 죽이세. 겁에 질린 노인은 무릎을 꿇고 빌면서 사정을 했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많은 보물을 드리겠습니다. 뭐? 보물을 주겠다고? 그게 정말이냐? 정말이고 말고요. 그럼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노인은 도둑들이 바라보고 있는 앞에서 주문을 외기 시작했습니다. 수리수리 마수리 보물들아 쏟아져라. 그러자 하늘에서 온갖 보물들이 비오듯 쏟아졌지요. 도둑들은 조금이라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야단법석을 떨었습니다. 보물을 모두 챙기고 난 도둑들은 더 큰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노인에게 칼을 들이대며 소리쳤지요. 이 정도는 부족하니 죽고 싶지 않으면 다시 한번 주문을 외워라. 그러자 노인이 또 무릎을 꿇고 싹싹 빌며 사정했습니다.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회는 1년에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또다시 보물을 얻으려면 내년 이맘때가 되어야 합니다. 뭐가 어쩌고 어찌? 내년 이맘때라고. 그럼 앞으로 1년을 더 기다려야 한단 말이냐. 도둑들은 벌어 화를 내며 달려들어 노인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도둑들은 서로 보물을 더 차지하기 위해 싸움을 벌였지요. 결국 그 많은 도둑들 중에서 두 명만 살아남고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두 도둑은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어 타협을 했어요. 보물을 반씩 나눠갖기로 말입니다. 그들은 보물을 나누기 위해 동굴 속으로 들어갔지요. 그런데 그들은 너무 배가 고픈 겁니다. 배가 너무 고픈데 우선 밥이나 먹고 나서 나누세. 그게 좋겠어. 그럼 자네는 여기서 보물을 지키게나. 나는 시내가에 가서 밥을 지어올 테니. 도둑 한 명이 솥에 쌀을 담아가지고 시내가로 갔습니다. 그는 우선 쌀을 씻어 밥을 지어가지고 자기가 먼저 반을 먹고 남은 밥에 독약을 섞어 동굴로 돌아왔어요. 이 도둑은 보물을 혼자 다 차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동굴에 있던 도둑 역시 보물을 혼자 차지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밖에 나간 도둑이 동굴로 들어와 밥솥을 내려놓자마자 그를 죽였습니다. 이제 이 보물들은 모두 내 것이 됐다. 도둑은 신이 나서 키득거리며 밥을 맛있게 먹기 시작했지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 밥을 먹은 도둑은 그 많은 보물을 눈앞에 쌓아놓고 죽고 말았습니다. 보물을 혼자 차지하고 싶은 지나친 욕심 때문에 결국은 모두가 죽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동화 봉숭아 꽃 옛날 옛날에 높은 산봉우리로 둘러싸인 두매산골에 가난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손재간이 남달리 뛰어난 처녀가 살고 있었는데 시를 작거나 천을 짜거나 술을 놓는 일에서 처녀를 따를 사람이 없었습니다. 처녀는 꽃처럼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소박하고 부지런했어요. 사람들은 뛰어난 손재간을 가지고 있다 하여 재간둥이 처녀라고 불렀습니다. 처녀집 맞은편에는 만창이라고 하는 가난한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소꿉장난을 하며 같이 자란 처녀와 만창은 커갈수록 서로 부지런히 일하는 모습에 끌려 정이 깊어졌습니다. 두 집의 부모님은 자식들이 오래오래 행복할 수 있도록 인연을 맺어주기로 약속했지요. 그런데 만창의 집이 너무 가난해서 조 두 이삭과 속이 꽉 찬 배추 한 포기, 보라콩 한 줌과 빨간 고추 한 탈에 밖에 결혼 예물을 준비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집 같으면 금과 은 같은 값비싼 예물을 준비했겠지만 처녀는 만창의 집에서 준비한 소박한 예물을 다른 어떤 것보다 귀중히 여겼습니다. 처녀는 예물을 창문 턱에 조심스레 올려놓고 아침 저녁으로 보고 또 보며 기뻐했습니다. 이듬해 봄, 두 집 안에서는 그 해 가을 혼사를 치르기로 의논하였습니다. 처녀의 부모는 집에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라도 딸에게 첫날 옷을 한 벌 지어주려고 했으나 처녀는 한사코 반대했지요. 저에게 두 손이 있는데 아무렴 입을 것이 걱정이겠어요? 만창은 처녀에게 새 옷감을 한 벌 끊어 보내려고 애를 썼지만 그럴만한 여유가 없어서 결국 헌손 몇 끈을 모아 보내주었습니다. 그래도 처녀는 행복한 마음에 손수 옷을 지어 입기로 했어요. 처녀의 이웃집에는 금화라고 하는 또래의 처녀가 있었습니다. 어려서 성 안에 있는 부잣집 도령과 혼인을 약속한 이 처녀도 이 해에 혼례를 올리려 준비하고 있었지요. 금화의 시집에서는 잔치를 치르기 몇 달 전부터 귀중한 선물을 두 집이나 보내왔습니다. 금팔찌, 자개박이 장신구, 명주꽃 저고리, 비단꽃지마 등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금화는 어느 날에는 금팔찌에 명주꽃 저고리를 걸치고 우물에 비춰보기도 하고 또 다른 날에는 비단꽃 치마를 입고 강물에 나가 비춰보았습니다. 금화는 날마다 화려하게 차려입고 옷줄대면서 재간둥이 처녀에게 자란을 했지요. 그러나 재간둥이 처녀는 그것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기의 손으로 실을 잡고 천을 짜서 새 옷을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처녀는 새 옷에 곡식 이삭과 채소 잎사귀를 본따 예쁜 술을 한뜸 한뜸 놓았습니다. 처녀가 수놓은 곡식 이삭들은 황금 같고 배추는 비취 같았으며 고추는 산호 같고 보라콩은 용담 같았습니다. 술을 놓아가면 갈수록 옷은 더욱 아름다워졌지요. 재간둥이 처녀는 매일 컴컴한 새벽부터 해가 질 때까지 또 해가 저서부터 새해 날이 밝을 때까지 쉬지 않고 계속 술을 놓았습니다. 손이 찔려 핏방울이 떨어지면 그 위에다 붉은 꽃을 수놓고 몸이 지쳐 땀방울이 떨어지면 그 위에 나비를 수놓았습니다. 처녀는 꼬박 석 달 동안 일손을 다그쳐서야 겨우 옷을 다 수놓았는데 그 옷은 말 그대로 아름답기 그지 없었어요. 하늘의 꽃노을도 땅 위에 들꽃들도 무색할 정도였습니다. 이날 마침 재간둥이 처녀 집으로 마을 도리를 온 금화가 그 옷을 보고 갑자기 욕심이 나서 말했습니다. 예, 그 옷을 나하고 바꾸자꾸나 내 꽃자고리 열 벌에다 나비 치마 여섯 벌을 얹어줄게. 난 싫어. 어느 것도 내 이 무명옷보다는 못해. 그 말의 발끈한 금화는 어찌할 새 없이 그 옷의 낯같이 달아나며 말했습니다. 그럼 먼저 하루 동안만 빌려입고 돌려줄게. 안 돼! 처녀는 딱 잡아떼며 그 말을 뒤쫓아 뜰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러자 신부가 고약한 금화는 그 옷을 담장 위로 훌쩍 던져버렸어요. 처녀는 급히 긴 막대기를 찾아 담장 위에 걸린 옷을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벼랑간 하늘이 컴컴해지더니 수많은 까치가 날아와 처녀의 옷을 입에 물고 날아가 버리는 것이었어요. 처녀는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으나 까치들은 봉황새를 부축해가듯 옷을 물고 점점 높이 날아올라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처녀는 기가 막혀 울상이 되었어요. 그러자 금화가 명주 옷을 한 벌 물어주게 노라고 했습니다. 처녀는 성을 발끝 내며 말했어요. 누가 그따위 옷을 입고 싶다고 했니? 처녀와 금화는 한동안 소리를 높이며 말다툼을 했습니다. 나중에 금화는 제가 도리어 잘했다는 듯 옷도 물어주지 않고 가버렸어요. 처녀는 금화도 밉고 까치도 미웠습니다. 처녀는 옷을 만들고 남은 실로 큰 그물을 하나 떠서 까치들을 모조리 잡아 그 귀한 옷을 되찾으리라 마음먹었지요. 그리하여 이튿날부터 한잠도 자지 않고 그물을 뜨기 시작하여 잔치를 이틀 앞둔 날 밤에 일을 끝마쳤습니다. 날이 밝자 또 까치떼가 재간둥이 처녀의 집 지붕 위에 날아와 까까 기적이었습니다. 처녀는 얼른 뜰로 뛰어나가 그물을 친 다음 먹이를 뿌려놓고 까치들이 내려와 쪼아먹기를 기다렸지요. 이윽고 까치들이 내려와 앉자 처녀는 그물을 확 잡아당겼습니다. 까치가 백여마리쯤 걸려들었어요. 처녀가 그물을 당겨 까치를 잡으려는데 뜻밖에도 까치들이 일제히 푸드득 날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녀는 그물을 놓지 못해 까치가 이끄는 대로 하늘로 솟아올랐어요. 까치들이 어찌나 손살같이 나는지 처녀의 귓전에는 윙윙 바람소리만 들리고 받치며 나무들이 휙휙 지나갔습니다. 까치들은 날고 또 날아서 어느 큰 산 꼭대기에 내려앉았습니다. 산 꼭대기에는 아름답고 푸른 오동나무 숲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는데 가지마다 비둘기, 종달새, 꾀꼬리 자고새, 공작새, 앵무새, 꽝 등 온갖 종류의 새들이 폴짝폴짝 뛰놀고 있었습니다. 까치들도 그물을 망가뜨리고 오동나무 꼭대기에 날아가 앉았어요. 새들이 한동안 즐겁게 노래를 부르는가 싶더니 오동나무 숲 속에서 문득 어여쁜 선녀가 사뿐사뿐 걸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선녀가 입은 옷이 바로 까치가 물어간 처녀의 꽃저구리가 아니겠어요? 처녀가 이상하게 생각하며 다가가 물어보려는데 선녀가 먼저 상냥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 아가씨가 수놓은 이 옷이 정말 곱군요. 그런데 내 옷이 아가씨의 옷보다 더 산뜻하니 바꾸지 않겠어요? 처녀가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선녀님. 저는 바꾸고 싶지 않아요. 그 옷은 제가 시집갈 때 입으려고 제 손으로 지은 첫날 옷이에요. 좋아요. 그럼 지금 곧 돌려주겠어요. 선녀는 발그레한 손으로 옷고름을 풀더니 저고리를 벗어 처녀에게 넘겨주고 말했습니다. 이 옷을 빌려주어서 고마워요. 그 보답으로 앞으로 내외분이 금슬 좋게 지내고 가정의 꽃이 피어나도록 추건할게요. 말을 마친 선녀는 몸을 돌리더니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처녀가 어리둥절에 있는데 문득 숲 속에서 오색찬란한 봉황새 한 마리가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새들이 일제히 날개를 퍼덕이며 공중으로 날아올라 봉황새를 애워싸고 유유히 날아가는 것이었어요. 처녀는 그 선녀가 틀림없이 봉황새의 화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꽃자고리를 손에 들고 산을 내려오던 길에 처녀는 만창을 만났습니다. 원래 만창은 아침 일찍 일어나 드레나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물을 뒤집어쓴 까치대가 처녀를 데리고 하늘 높이 날아가는 것을 보고 급히 뒤쫓은 것입니다. 그런데 까치들이 어찌나 빨리 날아가던지 따라잡을 수 없게 되자 가슴을 태우고 있던 참이었지요. 만창은 뜻밖에도 처녀를 만나게 되자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습니다. 처녀는 만창의 도손을 잡고 저고리를 되찾게 된 경위를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리고 만창은 신방을 깨끗이 청소하고 창호지까지 새로 발라놓고 잔칫날만 기다리고 있다고 처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다음날 처녀는 온갖 정성으로 수놓은 아름다운 꽃저고리를 입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되었습니다. 처녀는 시집을 온 뒤로 전보다 더욱 부지런하고 알뜰해져 까치가 노래하는 이른 새벽에 일어나 저고리를 입고 들에 나가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몸이 더워지면 꽃저고리를 벗어 밤머리에 놓아두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까치들이 한몰이 날아와서 그 옷 위를 빙글빙글 도는 것이었어요. 마치 못된 사람이 옷을 훔쳐가지 못하게 지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처녀가 만창과 함께 밭에 곡식을 다 베고 저고리를 길가에 벗어놓고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마침 금화는 성 안에서 남편과 함께 지내다가 친정으로 놀러가던 참이었는데 밤머리에 그렇게 갖고 싶던 꽃저고리가 곱게 개켜져 있는 것을 보았지요. 금화는 꽃저고리를 몰래 집어서 제 몸에 걸치고 두 팔을 소매 속에 막 밀어넣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한몰이의 까치대가 날아와 금화를 내어쌓고 깍깍거리며 마구 쪼아대기 시작했습니다. 금화는 피할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었어요. 잠깐 사이에 꽃저고리는 갈기갈기 찢겨버렸고 금화도 얼굴이 조여서 볼품없이 되었습니다. 그 뒤 금화는 공보가 되어 시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울긋불긋한 천 조각들은 마치 꽃빛 속의 나비들처럼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가 논밭과 들판에 내려앉았습니다. 이듬해 봄 논밭과 들판에는 전애 없이 아름다운 꽃과 풀들이 수없이 자라났습니다. 처녀는 그 화초들을 보자 자기의 꽃저고리 생각에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아 꽃들을 한 폭이 한 폭이 떠다가 뜰과 밭 머리에 옮겨 심었습니다. 여름이 되니 꽃들이 탐스럽게 자라나 울긋불긋한 줄기와 새파란 잎사귀들 사이에 불빛처럼 빨간 꽃들이 마치 해를 향하여 나래를 펼치는 봉황새처럼 예쁘게 피어났습니다. 그 후 사람들은 그 꽃을 봉숭아라 불렀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자는 사람을 물어가는 호랑이 황 영감집 며느리는 이른 새벽마다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놓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저 날마다 배부르고 등 따숩게 잘 지낼 것만 어쩐 일인지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저 제 소원은 딱 하나입니다. 제발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만 낳게 해주십시오. 며느리는 자나께나 아들 생각뿐이었습니다. 자손이 귀한 집에 시집을 와서 영영 아들을 낳지 못하면 남편이 첩을 드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얼마 전부터 시어머니가 은근히 매팔을 통해 젊고 건강한 처녀들을 알아보고 다니는 걸 알기 때문이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아들을 낳아야 해. 그래야 내 면목이 서지. 며느리는 조바심이 나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럼 며느리의 정성이 하늘에 닿았던 것일까요? 어느 날 며느리에게 태기가 보였습니다. 그러자 그날부터 시어머니의 태도가 확 달라졌어요. 며느리가 집안일이라도 할라치면 어느새 달려와 말렸습니다. 아가, 몸도 무거운데 무슨 일을 한다고 그러느냐. 어서 방에 들어가 쉬어라. 시어머니는 뱃속에 든 아이가 혹시라도 잘못될까 염려되어 며느리를 그저 왕비마마 모시듯 하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며느리는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가, 정말 고생했다 고생했어. 이제야 조상님 얼굴을 뵐 면목이 서는구나. 시어머니는 벌어진 입을 담을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귀한 아이가 다칠까 겁이 나서 개똥이라는 천한 암형을 지어주었어요. 집안 사람들 모두 개똥이를 신주단지 모시듯 귀하게 키웠습니다. 그러니 개똥이의 버릇이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뭐든지 그저 앙 하고 울기만 하면 툭딱 나오니까 툭하면 울기부터 하는 버릇이 있었어요. 깨엇 하나만 줘. 안 돼. 아까도 먹었으니까 이따가 먹자. 싫어. 개똥이는 제 뜻에 들어주지 않으면 무턱대고 울기부터 하였지요. 울음보가 어찌나 큰지 동네방대 다 들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울면 호랑이가 물어간다. 식구들이 호랑이가 왔다고 해도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런 개똥이가 무서워하는 게 딱 하나 있었으니 그게 바로 주주였어요. 언젠가 할머니가 개똥이가 하도 울자 밖에 주주가 왔다고 하였습니다. 주주가 뭐야? 개똥이는 무심코 물었지요. 아이고 주주를 몰라 얼굴은 도깨비 같고 키는 장승 처럼 크고 몸집은 집채만한 무서운 짐승 이지 개똥이는 그날부터 주주라는 말만 나오면 언제 울었냐는 듯 눈물을 그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깊은 산속에 살던 호랑이 한 마리가 먹을 걸 찾아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호랑이는 대문 앞을 기웃기웃 거리다가 냉큼 마당으로 들어섰지요. 옳지 저 안에서 사람소리가 들리는군. 호랑이는 군침을 삼키며 살금살금 방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왜 나이 하나가 집안이 떠나갈 듯 울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잘떡 하나만 줘. 다 먹었으니까 나중에 해주마. 알았지? 싫어. 아이는 도무지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쉿 그렇게 울면 호랑이가 와서 물어간다. 아이를 달래던 할머니가 조그만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니 내가 온 걸 어떻게 알았지? 호랑이는 흠칫 놀랐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요? 아이는 호랑이가 온다는 데도 더 큰 소리로 울고만 있었습니다. 그러자 달래지 못한 할머니가 주위를 휘둘러보며 귓속말을 하였어요. 쉿 그럼 주주가 와서 잡아간다? 그 말을 듣자 아이는 갑자기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아니 주주가 도대체 뭐길래 울던 아이가 울음을 뚝 그치지? 이건 필시 나보다 더 힘이 센 놈이 틀림없다. 어서 저 외양간에 있는 송아지나 한 마리 잡아먹고 가야겠다. 호랑이는 주주라는 말에 놀라 후다닥 외양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외양간에 있던 아이의 아버지 황서방은 캄캄한 밤중이라 송아지가 도망가는 줄 알고 얼른 그 등에 올라탔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또 호랑이대로 기절 초풍할 듯이 놀랐지요. 아이쿠 이놈이 바로 그 무서운 주주인가 보구나. 호랑이는 등에 황서방을 태운 채 달리고 달렸습니다. 아니 이놈의 송아지가 정신이 나갔나? 황서방은 황서방대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호랑이 등짝에 바짝 매달렸지요. 그러자 호랑이는 등짝에 붙은 조주를 떨어뜨릴 요량으로 더욱 빨리 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날이 환하게 밝아왔어요. 그제서야 자기가 탄 게 송아지가 아니라 호랑이인 걸 안 황서방은 화들짝 놀라 나뭇가지 하나를 붙잡고는 나무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아이쿠 이제야 조주가 떨어져 나갔구먼 그런데 조주란 놈이 어떻게 생겼지? 궁금증이 난 호랑이는 얼른 나무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저건 조주가 아니라 사람이잖아 그런 줄도 모르고 이때까지 저 녀석 때문에 골탕을 먹었군 에이 가만두지 않겠다 약이 오를 대로 오른 호랑이는 나무 위로 올라가려고 내발로 펄쩍 뛰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해도 자꾸만 주르륵 미끄러지는 게 도무지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호랑이는 아는 수 없이 다른 호랑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보게 어서들 와서 맛있는 먹이를 같이 먹세나 호랑이의 말을 여기저기서 다른 호랑이들이 하나둘 몰려들었습니다. 여보게들 어떻게 해야 저 녀석을 끌어내리지 호랑이들은 머리를 맞대고 궁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제일 깨감하는 막내 호랑이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아 그거야 쉽지요. 힘이 제일 센 호랑이가 맨 밑에 엎드리고 또 그 위에 다른 호랑이가 엎드리고 또 그 위에 다른 호랑이가 이렇게 하여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되잖아요. 옳지 우리 호랑이 가문에 전제가 났구나. 호랑이들은 펄쩍펄쩍 뛰며 좋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제일 힘이 센 호랑이가 맨 밑에 넙죽 엎드렸어요. 호랑이들은 그 위에 한 마리씩 넙죽넙죽 엎드렸습니다. 이왕 죽을 바에야 자신이 좋아하는 피리나 한 곡 부르자는 생각으로 황서방은 보리나케 나뭇가지를 꺾어서 피리를 만들어 불기 시작했습니다. 황서방의 피리 소리는 산속에 울려 퍼졌어요. 그러자 맨 아래에 엎드려있던 호랑이가 그만 흥에 겨워 벌떡 일어나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호랑이는 하늘의 가죽을 모두 벗겨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황서방은 그 후 큰 부자가 되어 잘 살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황서방 내 집 머슴 하나가 뒷간에 갔다가 들어와 잠을 자려는데 아무리 뒤척여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이런 선잠을 깼더니 영 잠이 안 오는구먼. 머슴은 방 안을 엿보는 게 아니겠어요? 지난번에 죽은 호랑이들의 복수를 하기 위하여 대장 호랑이가 온 모양이구나. 그런데 저놈이 주인한테 안 가고 왜 이 방을 기웃거린담? 머슴은 간이 콩알만 해서는 얼른 누워서 자는 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요? 방 안을 엿보던 호랑이가 뜬금없이 자기 꼬리를 잘근잘근 씹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꼬리에서 하얀 옷을 입은 여자 하나가 나와 가만 가만 방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머슴은 실눈을 뜨고 호랑이 꼬리에서 나온 여자가 하는 모양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저고리 속에서 하얀 깃발을 꺼내어 가운데 자는 사람의 이부자리 밑에 놓아두고 세며시 방을 나갔습니다. 거참 이상한 일이군. 머슴은 겁이 나기도 하고 이상한 일이라 여겨져 얼른 하얀 깃발을 꺼내어 감춰버렸습니다. 그때 곧이어 호랑이가 방으로 들어와서 하얀 깃발을 이리저리 찾다가 깃발이 보이지 않자 화를 내며 나갔어요. 그리고 호랑이는 여자를 불러내어 한바탕 호통을 쳤습니다. 이번에는 여자가 푸른 길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와 또 가운데 자는 사람의 이부자리 밑에다 놓고 나갔어요. 머슴은 또 기이하게 여겨 푸른 길을 다른 곳에 감춰두었습니다. 호랑이는 호랑이는 또 방 안으로 들어왔다가 화를 풀풀 내며 나갔고 다시 또 여자가 붉은 길을 들고 들어와 가운데 자는 사람의 이부자리 밑에 놓고 갔습니다. 옳거니 저 호랑이가 가운데 자는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구나. 그때서야 눈치를 챈 머슴은 재빨리 붉은 길을 감췄습니다. 역시 또 호랑이가 들어와 가운데 자는 사람의 이부자리 밑에서 붉은 길을 찾다가 업자 문짝을 뜯으며 울고불고 야단이었어요. 그때 마침 쳤다귀 꽃기호 울자 호랑이는 우레같은 소리를 질러대며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답니다. 머슴은 호들갑을 떨며 황서방에게 공치살을 늘어놓았어요. 호랑이가 문간빵 머슴들을 다 먹어치운 다음 안체로 돌아가 황서방과 아내와 자식들을 해코지 하려는 걸 구해주었다고 말입니다. 그러자 황서방은 그 꽤 많은 머슴에게 큰 상을 내리고 자기 재산을 다 관리하게 해주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마을에는 가운데 자는 사람은 호랑이가 물어간다는 소문이 퍼져서 아무도 가운데 자지 않으려 애를 썼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두더지가 된 며느리 아주 먼 옛날 어느 마을에 앞을 못 보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아들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원래 효성이 지극하여 끼니마다 항상 어머니께 고기 반찬을 해드렸지요. 이와는 반대로 며느리는 아주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끼니 때마다 매번 시어머니에게 고기 반찬을 해드리는 게 못마땅했지만 남편이 시키는 일이라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집을 떠나 멀리 갈 일이 생겼습니다. 길을 떠나기 전에 아들은 어머니가 걱정되어 아내에게 당부했지요. 여보 내가 없는 동안에도 어머니를 잘 모시고 끼니 때마다 고기 반찬 해드리는 거 잊지 마시오. 아들이 떠난 후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고기 반찬을 해드리기가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고기는 자기가 먹고 앞을 못 보는 시어머니에게는 지렁이를 잡아다가 상에 올렸지요. 그러고는 능청을 떨었습니다. 어머니 이것은 이것은 어머니를 위해 특별히 상만한 고급 고기 요리예요. 날마다 이 고기로 요리를 해드릴 테니 맛있게 많이 드세요. 그런데 앞을 못 보는 시어머니는 그것을 모두 먹지 않고 며느리 모르게 끼니 때마다 조금씩 남겨서 쌓아두었습니다. 고금 요리라는 며느리의 말을 믿고 자기만 먹기가 아까워 아들을 주기 위해서 였지요. 그런 줄도 모르고 며느리는 매일같이 지렁이를 잡아다 시어머니의 상에 올렸습니다. 며칠 만에 일을 모두 마치고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들은 우선 어머니가 계신 방으로 들어가서 인사부터 여쭈었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그간 별일 없으셨지요. 오냐 네가 염려해준 덕분에 잘 지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쓱 손으로 만져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얘야 그동안 많이 야위였구나. 이것 좀 먹으려무나 내 아내가 해주는 고기 반찬을 날마다 조금씩 모아뒀던 거란다. 그러면서 그동안 모아두었던 지렁이 요리를 방바닥에 주섬주섬 펼쳐놓는 겁니다. 아들은 그것을 보고 너무나도 놀랐지요. 마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역시 그것을 보는 순간 너무도 놀라 입을 딱 벌린 채 다물지 못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틀림없이 첨벌을 받을 거요. 그러나 사실이 드러나자 아내는 흥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못된 못된 며느리는 그 길로 마루를 내려가서 집앞에 있는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 놓여있는 평상위에 가서 걸터 앉았어요. 그러고는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흥 천벌 천벌은 아무나 봤나 그때 하늘에서 우르르 쾅쾅 하는 요란한 천둥 소리와 함께 번개가 번쩍번쩍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잠시 후 하늘에서부터 와락와락 하는 날카로운 천둥 소리와 함께 무서운 벼락이 나무 아래로 내리 꽂혔습니다. 못된 며느리한테 벼락이 떨어진 거였어요. 이렇게 벼락을 맞고 죽은 며느리는 다시 두더지가 되어 태어났답니다. 그러고는 땅속에서 지금까지 지렁이만 잡아먹으며 산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바닷속으로 가라앉은 부자 예전에 마자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매우 총명하고 기민한 사람이었습니다. 돈 있는 부자들은 그를 보면 골머리를 앓았지만 가난한 가난한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고 좋아했습니다. 마자는 늘 있는 힘을 다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해에도 가을거지가 끝나자 부자들은 소장료를 받기 위해 분주히 돌아다녔습니다. 우리집은 대대손손 호미로 땅을 갈았지만 아버지는 억울한 죽음을 당하시고 어머니는 굶어 돌아가셨으며 나는 오늘까지도 빈털털이 신세다. 이런 판이니 이번에는 소장료를 한알도 바치지 않을 테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마자는 한가지 꾀를 생각해 냈습니다. 마자는 밭에서 거두어들인 조의 절반을 사냥꾼에게 주고 여우 두 마리를 사고 나머지 절반은 장에 가지고 나가 크고 살찐 닭들과 바꾸어 왔습니다. 그는 여우 두 마리를 하나는 방 안에 가두어 놓고 다른 하나는 긴 밧줄에 메어 매일 집 앞 뒤로 끌고 다니며 산책을 했습니다. 어느 날 소장료를 받으러 마자의 집 뒷길을 지나던 부자는 멀리서 마자를 보자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마자 자네는 소장료로 낼 조를 다 손질해 놓았는가 마자는 부자 앞으로 걸어가며 대꾸 했습니다. 올해는 풍년이 들어 잘 여문 걸로 준비해 놓았으니 주인 손님께서 내일이든 내일이든 모래든 아무 때 오십시오. 부자는 문득 마자가 여우 한 마리를 데리고 있는 것을 보고 의아하게 여기며 물었습니다. 그건 끌고 나와서 뭘 하는 건가 그랬다가 놓쳐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마자는 웃으며 대답 했습니다. 놓친다고 겁날 게 뭐 있습니까 오히려 그놈을 놓아주면 더 좋지요. 그 말에 부자는 더욱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자네 미치지 않았나 여우를 놓아준다고 난 그게 무슨 소리인지 듣고도 모르겠네. 마자는 허리를 굽히고 여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가거라 요 보물덩어리야 가서 닭을 잡아오너라 살찐놈일수록 좋다. 마자는 여우를 묶은 끈을 풀어주었습니다. 여우는 꼬리를 축혀 세우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부자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마자를 바라보았어요. 제가 그놈을 놓아준 건 내일 주인님이 우리 집에 오셨을 때 푸짐한 점심을 대접하려고 그런 겁니다. 지금 그놈은 닭을 붙잡으러 갔습니다. 내일 점심에 꼭 오십시오. 이튿날 점심에 마자는 요리를 한상 차려놓았습니다. 부자는 멀리서부터 코를 찌르는 향기를 맡고 군침을 질질 흘렸지요. 방 안에 들어서 보니 밥상위에 볶은 닭고기 구운 닭고기 삶은 닭고기 찐 닭고기 온통 닭고기 천지였어요. 그는 그는 속으로 마자가 부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 여우는 어디로 갔나 그놈도 끌고 와서 함께 먹도록 하지 마자는 도리지를 냈습니다. 내버려 두고 우리나 듭시다. 그들은 곧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페볼리 먹고 난 부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여우는 정말 보통 아이가 아니네. 그놈을 살 수 있다면 나도 더 부자가 되겠는걸. 그는 마자에게 청을 넣었습니다. 맞아 그 여우를 좀 보여주게. 마자는 안방으로 들어가 전에 가두어 놓았던 다른 여우를 끌어내 왔습니다. 그것을 본 부자는 무조건 믿었지요. 과연 좋은 여우로군 나한테 팔지 않겠나 내 은백량을 줄 테니. 마자는 머리를 가로 흔들었습니다. 안됩니다. 이건 제가 목숨을 부지해 나가는 보물입니다. 이놈이 있으면 배를 골지 않습니다. 주인님의 소장료는 당장 받칠 수 있어도 이 여우만은 팔 수 없습니다. 그래도 부자는 끈덕지게 간청 했습니다. 맞아 그까지 소장료는 받지 않겠네. 자네 여우만 내게 넘겨주면 은 이백량을 주겠네. 마자는 짐짐 못 이기는 새하며 대답했습니다. 주인님이 귀엽고 가지시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요. 그렇지만 삼백량을 내지 않으면 좀 더 고려해 봐야겠습니다. 부자는 돈을 달라는 대로 물고 그 여우를 집으로 끌고 가서 첩에게 말했습니다. 이 여우는 보물이오. 이놈은 닭을 훔쳐올 줄 안단 말이오. 전 믿고 싶지 않아요. 부자는 마자의 말투를 본떠서 여우에게 말했습니다. 가거라 요 보물덩어리야 가서 닭을 잡아오너라 살찐 놈일수록 좋다. 그러고는 녹근을 풀어주었습니다. 여우는 꼬리를 축혀세우더니 순식간에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부자는 눈이 빠지게 기다렸지만 여우는 며칠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기다리기에도 실증이 난 부자는 그제야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자는 두 주먹을 불끈지고 이를 보드득 갈면서 벼렀습니다. 좋다. 나쁜 놈 같으니 감히 나를 속여? 부자는 졸개들을 끌고 마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날 밤에 마자는 부자의 집으로 붙잡혀 왔어요. 부자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놈 감히 나를 속여 은 삼백량을 당장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당장 내 목을 베어버릴 테다. 돈은 벌써 다 써버렸습니다. 부자는 이빨을 의학스럽게 물고는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저놈을 때려 죽여라. 밖은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는 추운 날씨였어요. 나리님 저놈을 때려 죽이기는 쉽지만 이렇게 뼛속까지 얼어은 추운 날씨에 얼어둔 추운 날씨에 저놈을 내다묻자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내일 손을 쓰는 게 어떻겠습니까? 졸개가 묻는 말에 부자가 대답했습니다. 내일로 하겠으면 그렇게 해라. 그렇지만 저놈의 옷을 홀딱 벗기고 두 손을 큰 돌에 묶어 한 절반쯤 얼어죽게 만들어라. 졸개들은 곧 부자가 시키는 대로 마자의 옷을 고의적 산만 남겨놓고 몽땅 벗겼습니다. 마자는 추워서 몸이 벌벌 떨렸어요. 하지만 마자의 머릿속에는 또 한가지 꾀가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깊이 잠이 들자 마자는 큰 돌을 쉼없이 들었다 놓고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어요. 이렇게 밤새 큰 돌과 씨름을 했더니 춥기는 커녕 도리어 온몸에 땀이 후줄그니 흘렀습니다. 날이 희끔히 밝자 부자는 졸개를 시켜 마자가 얼어죽었는지 가보라고 시켰어요. 마자를 돌아보고 온 졸개는 놀라운 기색으로 말했습니다. 나리님 나리님께서 한번 가보십시오. 그놈은 얼어죽기는 커녕 더워서 땀을 뻘뻘 흘리며 저보고 부채를 좀 빌려다 붙여달라고 까지 한답니다. 부자가 의아해하며 가보니 마자는 정말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엔 꼭 무슨 묘한 수가 있는 것 같으니 먼저 똑똑히 알아보고 나서 손을 써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부자는 나오지 않는 웃음을 웃으며 마자에게 말했습니다. 맞아 자네 열병에라도 걸리지 않았나 이렇게 눈이 쏟아지는 추운 날씨에 옷도 입지 않고 온몸에 땀이 흐르니 거참 이상하네. 그 영문을 내게 좀 알려줄 수 있겠나. 속담에 떡주고 뺨 맞는다더니 제가 정말 그 꼴이군요. 그 여우는 분명히 보물이 온대 주인님께서 잘못하신 게 틀림없습니다. 주인님이 작은 마님께 무슨 말씀을 했을 때 작은 마님이 믿지 못하겠다고 하셨지요. 그 여우가 그 말을 들었다면 그놈은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부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 말이 올래 나도 여우가 보물 덩어리라는 걸 믿네. 그건 그만두고 이젠 어떻게 그렇게 땀을 흘리는지 나 좀 말해주게. 주인님은 정말 보물을 구경해보지 못한 분인가 봅니다. 이 다 헤어진 속적삼을 허술하게 보지 마십시오. 이건 우리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보물인데 냉 열포라 부릅니다. 이걸 입으면 아무리 추운 날에도 땀이 나고 아무리 더운 날에도 서늘하단 말입니다. 부자는 귀가 솔깃해져서 마음속으로 맞아의 말을 완전히 믿었습니다. 자네 그 냉 열포를 내게 팔지 않겠나? 은전 백량을 줄 테니 안 될 말씀입니다. 이번엔 절대 팔지 않겠습니다. 이건 우리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보물이니 팔아버린다면 불효자식이 될 테니까요. 맞아 내게 그것이 긴이 필요하니 은 이백량에 팔게. 맞아는 짐짓 어쩔 수 없는 채하며 허락했습니다. 주인님께서 그렇게 마음에 드시면 사백량을 내십시오. 그렇지만 전 이제부터 추위에 떨게 됐습니다. 부자는 흥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손빠지 저고리를 맞아에게 돌려주고 즉시 은전 사백량을 꺼내주었어요. 맞아는 떼꼭이 흐르고 다해진 속적삼을 부자에게 벗어주고 솜옷을 입은 다음 은전을 잘 챙겨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그는 이번에도 은 사백량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었습니다. 부자는 이 보배를 몹시 소중히 여겼어요. 그러나 다해진 속적삼은 너무도 더럽고 역한 내가 나서 차마 입을 수 없었으므로 졸개를 시켜 물을 한통 끓여가지고 세수비누와 빨래비누로 깨끗이 씻어 말리게 했습니다. 부자는 그것을 입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뵈러 갔어요. 그런데 길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배를 끌어안고 웃는 게 아닌가요? 부자는 걸을수록 몸이 추운데다가 사람들이 하도 웃기에 이 보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이빨이 딱딱 부딪히며 몸이 웅송거려 졌어요. 이번에도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된 보자는 마자를 죽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튿날 점심때 보자는 마자를 붙잡아 큼직한 자루 안에 넣어서 바닷가에 서있는 큰 나무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는 나무를 찍어 넘기자마자 바다에 빠져 죽게 할 생각이었어요. 나무를 찍다가 배가 고파진 졸개들은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와서 다시 찍읍시다. 그럼 그렇게 하자. 아무튼 이놈은 죽은 목숨이니까. 그들이 막 집으로 돌아가자 마침 부자의 장인이 사위를 보러 가는 길에 바닷가에 오솔길을 지나쳤습니다. 그는 그는 큰 나무에 큼직한 자루 하나가 매달려 자꾸만 움직이는 것을 보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저 나뭇가지에 뭐가 매달려 저렇게 흔들릴까. 그 소리를 들은 마자는 그가 부자의 곱사등이 장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 올시다. 저도 원래 곱사등 이었는데 여기 이렇게 한참 매달렸더니 등이 쭉 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 와서 풀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참입니다. 이 보배자료를 빌려 쓰는데 한시간에 은 백량을 내야 하기 때문에 얼른 임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부자의 장인은 좋아서 입이 해벌쭉 해졌습니다. 그런 일이었구먼. 나도 곱사등인데 은 백량을 줄 테니 한 번 매달려 볼 수 없겠나. 그렇고 말고요. 그런데 백량은 너무 적습니다. 백오십량은 내야지요? 그럼 그러지 자 어서 좀 빌려주게 바로 이때 가난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마자의 말소리를 듣고 그를 풀어주었습니다. 마자는 희죽희죽 웃으며 부자의 장인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제 허리가 얼마나 꼿꼿합니까? 부자의 장인은 은 백오십량을 마자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어서 날 좀 매달아주게 마자는 그를 자루 안에 넣어서 나뭇가지에 매달아주고는 곧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점심에 먹고 난 부자와 졸개들은 다시 나무를 찍으러 왔지요. 부자는 자루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어서 이 나무를 찍어라. 이번에도 제까놈이 피할 수 있나 보자. 부자의 장인은 사위의 말소리를 듣고 자루 속에서 발버둥을 쳤습니다. 나는 나는 내 장인이다. 너는 내 사위야. 어서 나를 불어다오. 벨이 머리끝까지 치밀어오른 부자는 이빨에 부득부득 갈았습니다. 내 이놈 닥치지 못할까. 내놈이 어찌 내 장인이란 말이냐. 내놈은 이제 물귀신이 되고 말게다. 큰 나무는 뿌지직 뿌지직 소리를 내더니 쿵 하고 넘어져 자루를 매단 채 바다에 빠졌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 마자는 부자의 장인이 준 150량을 가지고 장에 가서 오리를 한 무리 사가지고 왔어요. 그는 일부러 오리들을 부자의 집 앞에 몰고 가 모이를 주었습니다. 시끄러운 소리에 밖으로 나와본 부자는 깜짝 놀라며 얼굴빛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넌 죽지 않았느냐. 마자는 껄껄 웃었습니다. 양심이 있는 사람이 어디 쉽게 죽는답니까. 주인님은 모르실 겁니다. 그날 제가 바닥에 떨어지자 바다의 용왕님이 그것을 알고 제껏 새우 병사와 개 장군에게 명령하여 저를 맞아들였지요. 안으로 들어가 보니 물건들이 죄다 금으로 된 것인데 가는 곳마다 번쩍번 눈이 부실 번쩍번쩍 눈이 부실 지경 이었어요. 제가 의자에 앉기도 전에 용왕님은 하인들을 시켜서 그 무슨 신선이 먹는다는 복숭아요 제비집 요리요. 신수성찬을 내다주며 저더러 마음껏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리따운 선녀들을 불러다 저를 안내하여 화원을 구경시켜 주었지요. 주인님은 못 보셨겠지만 그곳은 정말 아름답기 그지없었지요. 거기엔 금물소 금말 금수탉 야광 보석 냉열포 홍화포 그리고 장생 볼로초들이 많고 많았습니다. 너무 화려해서 저같은 가난뱅이에게는 도리어 습관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틀만 묻고 떠나왔지요. 제가 돌아오려 하자 용왕님은 저를 보고 여기에 선녀들이 많으니 하나 골라가게 하지 않겠습니까? 더 말해 뭐랍니까? 저는 벌써 제일 아름다운 선녀를 하나 봐두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선녀가 인간 세상으로는 오지 않으려 해 그만 데리고 오지 못했습니다. 용왕님은 또 저에게 무슨 보배든 마음대로 가져가게 하셨지요. 저는 무슨 보배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왜냐고 물으시길래 저는 이전에 저한테 두 가지 보배가 있었는데 모두 마을의 부자님에게 팔아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님은 그것 때문에 도리어 저를 죽이려 하더군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용왕님은 그래도 뭐든 좀 가져가거라 하면서 섭섭해 하셨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오리를 한 몰이 가져오게 됐습니다. 용왕님은 제가 용궁을 떠날 때 손을 꼭 잡아주며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자네 여기로 자주 놀러오게 나는 자네가 무척 마음에 드네 자네가 와서 문을 몇 번 두드리고 마음씨 착한 마자이옵니다. 라고 한마디만 하면 문이 곧 열릴 걸세 하고 말입니다. 부자는 정신없이 그 이야기를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가난뱅이 이 가난뱅이 녀석은 정말 바보라니까 나 같으면 여러 명의 선녀들을 죄다 처벌어 삼고 용왕을 죽인 다음 그 보물들을 몽땅 차지할 텐데 말이야. 부자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마자에게 말했습니다. 맞아 지나간 일은 더 들춰내지 말게 이번에 자네가 나를 용궁까지 바래다 주면 내 재산을 전부 자네에게 주겠네. 어떤가? 마자는 얼굴빛을 고치며 거절했습니다. 용왕님의 숱한 보물도 마다한 접니다. 나린님의 그 보잘것없는 물건을 누가 탐내겠습니까? 부자는 무릎을 꿇고 마자에게 애걸했습니다. 용서하게 내 지나간 잘못은 잊어주게 자네가 나를 데려다 주면 이제부터는 자네를 더없이 존중하겠네. 나린님을 가엾게 여겨 한 번만은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되 제가 시키는 대로 하셔야 합니다. 첫째로 이 일을 누구에게도 알려서는 안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용왕님이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로 제가 탈 큰 나무통 하나와 나린님이 탈 큰 오지물똑 하나를 준비해 주십시오. 통을 두드리는 데 쓸 쇠몽둥이도 하나 마련해 주시고요. 그들은 곧 길을 떠나 바다 한 가운데에 이르렀습니다. 맞아 문을 두드릴 때가 되지 않았나 맞아는 자기같은 나무통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부자는 당장 용궁으로 달려가서 첩을 맞아들이고 용왕을 죽여 보배를 몽땅 차지할 욕심에 가슴이 뛰었지요. 맞아 내 물독을 두드리게 이게 그 나무통 보다는 소리가 훨씬 잘날 걸세 맞아는 땅땅땅 하고 부자의 물독을 두드렸습니다. 그래도 용궁이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자 부자는 애가 달아 더욱 재촉하며 소리쳤어요. 더 힘껏 두드리게 맞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자의 물독을 이느님껏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물독이 부서지며 물이 들어차더니 부자는 바다 깊숙이 가라앉고 말았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말만은 세 사람에서 세 사람은 말만 앞서고 행동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재물이 모이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산신령이 황금 열매를 주며 1년 동안 입에 물고 있으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얕은 꾀를 부리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 사람은 그 황금 열매를 끝까지 물고 다니며 모든 일을 행동으로 옮겼어요. 당연히 재물도 많이 모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말보다는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교훈을 전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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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